안녕하세요 오늘은 1대14 볼보 480 l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붕대를 쭉 핀 상태에서 5미리 까지 거리가 한 1m 30 정도 되구요 무게는 30kg 조금 넘나 그럴겁니다 그리고 체바가지 뿌레카 펌프는 새거구요 요렇게 해서 270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뿌레카 릴레이가 있어요 그 릴레이가 고장이 났는데 그거는 한 5-6만원 주면은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한번 교체를 했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별로 신경도 안쓰고 갑자기 또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판매를 하게 돼서 그거는 못 고쳤네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렸지만은 동작은 다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갖고 와서 제가 암 때 하고 이제 오무리 그리고 개도 를 좀 봤어요 계도 계도도 30만원 주고 바꿨고 계도 폭도 양쪽으로 2cm씩 좀 넓혔어요 그래서 좀 나랑 이것도 손이 좀 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래도 동작은 보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동 걸고 보믹... 보믹، 보믹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보내 gettin잖아 ㅈㄱ... ㅇㄱㅇㄱㅇ ㅇㄱ... ㅇㄱㄱ... ㅇㄱ... ㅇㄱ... ㅇㄱㅇ... ㅇㄱㅋ.. ㅇㄱ... ㅇㄱㅆ.. ㅇㄱ... ㅇㄱㅇ.. ㅇㄱㅇ... ㅇ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작은 다 나오고 소리도 다 나오고 아참 라이트 라이트도 다 들어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를 기재를 할 테니까 한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